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 7 칠린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 7 칠린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mb,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 7 칠린 자 오늘 저희 채널에 리액션 비디오 올라갈 래퍼들은 88 라이징 소속의 래퍼들의 리액션 비디오들이 올라갈 거예요 이 래퍼 되게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니키 리치 브라이언과 이 래퍼가 함께한 캘리포니아라는 곡이 대박이 났죠 그 곡을 통해서 저는 이 래퍼를 처음 알게 됐어요 바로 워렌 휴라는 인도네시아 래퍼고 이분도 88 라이징의 이제 멤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일날 이분의 싱글인 웨스트라는 곡이 나왔는데 미쳤어요 바이브 진짜 좋습니다 리치 브라이언은 뭔가 랩하는 스타일이나 기교 같은 게 약간은 뭔가 몽상가? 미친 과학자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워렌 휴의 어떤 플로우나 바이브나 이런 스타일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각각 대비되는 면도 있고 서로에게 가지지 못한 면을 또 갖고 있는 면이 있기도 해서 굉장히 좀 주목하고 싶은 래퍼입니다 바이브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거 웨스트라는 곡을 어 이거 공개되자마자 계속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흥얼거리게 되더라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워렌 휴의 웨스트입니다 요 켈레스케르툴 아 느낌이 너무 좋아 그냥 바이브가 너무 좋은 거 있지 그냥 뭐 패션이든 뭐든 그냥 다 자유로워 보이는 거 있잖아 아 이 부분 너무 좋더라고 요즘 리치 브라이언이나 이런 지금 워렌 휴의 웨스트 같은 경우도 뭔가 캘리포니아 기반으로 하는 그 따뜻한 화질의 그런 연출들? 그런 게 많은 거 같아 리치 브라이언 여기 있네 знаю 그냥 그냥 싱잉랩이 마치 정해진 길이 아니고 그냥 내 발길 따라서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즐기기 좋은 것 같아 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R&B 바이브도 너무 좋아 리치 브라이언이었으면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부분도 있을텐데 이분은 굉장히 좀 진짜 플로우가 그냥 자유로워 그냥 왜 바닷가에 이렇게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해파리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스케잇보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뭔가 이 래퍼의 스타일이나 느낌들이 막 이런 서브컬처나 약간 이런 느낌들도 약간 이 곡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이 영상들이 그냥 따뜻하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습도 하나 없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지만 바람이 살살 부는 그런 날씨 있잖아 아웃핏도 이쁘다 보이스가 너무 좋다 플로우에서의 속도 같은 쾌감도 있고 뭔가 되게 좀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좀 느껴지고 괜찮은 것 같아 리치 브라이언이랑은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래퍼가 나타나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에이디엘 라이징 요즘 비디오들이 너무 다 좋은 게 진짜 말 그대로 캘리포니아 날씨 같은 따뜻하면서 레트로한 느낌의 그런 화질들? 그리고 그런 날씨들을 보여주는 뮤직비디오들을 많이 촬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보면서 아 그냥 느낌 좋다 그래 이런 거야말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칠합에 근접한 그런 느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좋고 따뜻해요 따뜻해 음악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え! If you want much more vide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